제가 귀갈봐서 알려주는 대로 하거든요 어 이리로 가야 되는데 어 뭐야 그냥 열려? 어 잠깐만 비서한테 말하면 그냥 준다고? 아 이미 어 얘 파이퍼네 그려보니까 어 가만있어봐 얘가 비서 아니겠어? 너 비서 아니니? 의자 안기가 어 미안합니다 어딜 앉아 의자 안기가 있는데? 설마 여기를 뺏어 안는 건 아닐 거 아냐 어 지금 사용할 수 없고 뭐야 비서한테 말하는 게 어딨어 메이어 맥도나 너한테 뭘 할 수 있어? 어 놀랄게 어 어 눈무죠 어 어 어 니기나를 보냈어요 니크 밸런타인 원해 주셨어 이제 쇼보 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대화를 길게 합니다 자초지적을 다 설명하고 열쇠를 요구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어 꽉 막힌 시장인지 알았어 나 맥도날드 이래서 내가 안가 개같은 거 맥도넛 새끼 뭐야 뭐야 뇌물이 250? 아 아 아 아 아 아 쇼브 쇼브 맥도나 이 사람 켈로그가 죽냈어 내가 찾아봐 알겠어 알겠어 죄송합니다 아 참나 파이퍼가 좋아합니다가 왜 왜 나오는 거야 이게 아 결국 뇌물을 주는 수밖에 없네 이제 한번 비서를 찔러봐 괜찮아 아무튼 아 아 아 아 아 야 근데 얘도 진짜 웃긴다 250원 주면 문 열어준다는 거 아냐 개 무슨 저가는 척 다 하더니만 대화할 때도 얘기 못 끼어들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igue 야 얘도 250! 분명히 이것도 설득 실패할텐데 제발 한 번 기적을 만들어봅시다. 아 파이퍼는 왜 실패할 때마다 좋아하는 거야 얘는? 어 그냥 날 믿어보세요.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아. 하 이건 뇌물밖에 없다. 어어 아 기자라서 뇌물놀어? 뇌물놀어? 하지 마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네, 진에이바. 죄송합니다. 그런데 내가 그 문을 받지 못해. 왜 그렇게 강하게 간다? 그냥 믿어. 중요한 것 같아. 당신이 말이야. 아 주졌네 이건 답이 없어 이건 답이 없어 얘네들 진짜 웃긴 놈들이다 착한 척 다 해놓고 돈이면 돼 이게 외국식 대화인가 봐요 이게 외국식 대화인가 봐 일본인들이 그런 다음에 일본인들도 그런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기가 어머 이제 밥 먹고 밥을 해야 될 시간이어서 어떻게 저녁 식사하고 같이 가시겠어요 그러면은 당장 이제 우리집에서 나가시오 이거래 일본인들 뜻이 외국은 또 그런게 있는거지 어머 그건 절대 도덕적이지 못해요 우리 어 주민분들은 저희가 안전하게 어 또 권리를 생각해서 다 지켜드립니다 그 말은 이제 돈을 내놔라 어 그겁니다 그 말이었어 그치 언제 한 번 밥 한 번 먹자 어 다음에 그냥 가라 다음에 보자 그 얘기죠 뭐야 이거 잠깐만 절로 가야 되거든 오케이 후아 이건 다 가져가도 되겠지 나 싹싹뒤진다 나 진짜로 이건 싹싹뒤져야돼 250원이나 저거 했다고 이 집 쓰레기통 의자라도 다 가져갈꺼야 이 집 쓰레기통 의자라도 다 가져갈꺼야 이런것들요 절대 다 가져갈꺼야 이거 필요하나 서류 침낭 강력테이프 옥수수 옥수수 아 이게 뭔가 지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수각 금도금 라이터 요리용 냄비? 프라이팬? 다 가져가 싹싹 가져가 이씨 야 근데 야 집이 벌써 끝이야 아 여기 뭐 있네 아 목표가 여기 떴었구나 네이블 왜 못봤냐 저 방금 버튼 활성화가 있었는데 어 뭐야 여기 방울도 숨겨놨네요 아 스팀팩 나이스 좋아서 이러면 얘기 달라지지 시가상자 썬라이트 좋았어 와 템 개맞네 캔디꺼 그래그래 다 가져가 30 어 퓨전셀 나이스 강아지야 로제나 좀 나와볼래? 어 너땜이 힘들다 이구아나 스프 자 누카체리 누카체리 연료통 어 누카체리 즉석 누카체리 포크앤비스 오렌지 멘타츠 슈가밤 음 뭐야 어 깜짝이야 총알 개맞네요 필요없어 이거는 이게 단가? 어? 단축 파이프 소총 쓰레기구요 화염병 가만있어봐 도구밋이 뭐야 아 개 이름이야 뭐지 도구밋이 배내밋아 마일을 아 아 도구밋이 사업에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도구밋이 믿어보자 도구밋이 도구밋이 담배를 모여주십시오 도구밋이 켈로그 그냥 말해 도구밋이 함께 가시죠 내가 너와 함께 니크 그럼 그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도구밋아 내가 도구밋아 여기 정제된 물이 있다고? 없었는데요 이거 썩은 물이었어요 아 여기 와 이게 있었구나 켈로그 권총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한 이유는 아이 켈로그 권총이 좋다고 말한 거는 켈로그를 죽여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템이었네 난 여기 있는 줄 알았어 켈로그를 찾아서 와 진짜 똑똑하다 야 얘네들이 쟤가 뭐야 저거일텐데 어 저렇게 금방 아니 뭐야 10년 된거 아니었어? 생각해보니까 그 냄새를 안단 말이야?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텐데 대단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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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로제니야 군견 출신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개는 없지 냄새가 다 지워지지 어 대단한데요 아 맞아 레벨 올랐어 그리고 민첩 갑니다 민첩이 근데 리얼 좋은거 같아요 지금 민첩이 나 진짜 너무 좋은거 같아요 지금 보면은 카멜레온형 재련 철판 레이더 암호 몸통 이게 거의 전설 오브 전설템이라고 들었거든요 전설템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템이라고 은신이 되는 이 템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민첩을 레벨을 9를 찍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접을 제가 찍었기 때문에 돌진이란 이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되거든요 검기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찍기 위해서 민첩을 낭비를 해야되는데 민첩을 보면은 여기 은신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템 자체가 은신을 할 수 있는 이 가빠가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이미 뭐 예를들면은 이걸 들고 있어도 이렇게 은신이 되는거야 이거와 동시에 이제 민첩성으로 올려서 은신이 또 강해지면서 어 완전한 그게 되는거지 여기까지 가는데도 일석이조인거지 완전히 응 아니 왜이래 이거 걔 이득인거죠 나가자 아까 걔 남긴거 같던데 원포맨이 비겁하다니 무슨 소리야 은신해서 한방에 그냥 어퍼컷 날려버려야지 로제니만 믿는다 비겁하다니 이긴것만 기억해야지 칼은 단지 도구일 뿐이야 지렸네 씹덕 씹덕 명언이네요 예 이러고 가니까 이볼브에 그 저기 걔 누구냐 걔 따라가는 느낌이다 그 이볼브에도 따라가는게 하나 있거든 이제는 전설의 게임이 된 이볼브 우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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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유튜브 보시는 분들 왼쪽 아래에 있는 조바문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유튜브 채널에 재밌는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모든 영상을 더욱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반드시 유튜브에 조만문을 검색해서 한번쯤은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행자이자 영상 또 감독입니다 제가 울편집에 썸네일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오른팔 장애 캐릭터니 무슨 소리야 어? 이거 한 대 맞으면 가는거야 말이 심하시네요 뭐야 애니바디 헬프?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어 지금 누구십니까 그녀가 이 안에 있어? 잠깐만 이건 깨고 간다 설마 설마 떠난거 아니겠지 어? 내 개 어디갔어 이런 로젠이 갔네 로젠이 야 잠깐만 지금 느낌이 안좋거든? 로젠이 그냥 지금 가고있는거 아니야? 오오 불길한데 도구밑에 따라가세요 도구밑에 따라가세요 이게 지도에 보여? 야 이거 지도에 안나와 아니네 여기 나오기나 아 지금 가고있어 쟤 됐어 일단 이거 깬다 먼저 가라 그래 뛰어가지 뭐 오 이어가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일이 일이 맨! 원펀치 원다이! 인정? 됐어 됐어 권총을 바꿔 너는 이 자식아 너는 그냥 가는 거야 좋았어 너는 이 자식아 너는 그냥 가는 거야 어 뭐야 얘 좀 센 놈이네 어어 어 어 잠깐만 이게 아니야 죽였다 됐어 그라치 거의 다 처리한 것 같아 308 구경탄 병뚜껑 수동식 파이프 권총 수동식 파이프 권총 308 구경탄을 쓰네? 아 쓰레기야 데미지 좀 좋긴 한데 별로야 어... 됐어 됐어 필요없어 화염병 화염병 내놓시구요 이야... 얘 뭐야 얘가 템이 많네 스팀팩 어... 어... 가죽 갑옷 몸통? 이건 플러스가 많아 나머지 나머지는 필요없어 어... 스팀팩 나이스 보드카 자... 오케이 여기 또 이렇게 템이 많네요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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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정말 잘한다 퓨전셀도 많고 정말 필요한 템들이 많이 있네요 어후... 야 스팀팩 두개나 있어요 상당한 수확입니다 이건 진짜로 뭔... 파... 파는건가? 이정도면 이거 정말 상당한 수확이야 정말 상당한 수확이야 이정도면 무게 얼마야? 젠차 너무... 금방 무게가 차버려? 어? 여긴 또 어디야? 지하도 있었어? 이게 다 어디론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? 모든 템을 다 먹고 우와아... 이거 뭐야 이거? 와... 이게 뭐네?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은거야? 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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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우! 야아..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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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다 어... 야 알루미늄? 지금...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... 병뚜껑이 166개나 있어요 정말 이득입니다 금시계... 와... 템 정말 많네요 그 진짜 그... 순간적인... 그 헬프를 들어가지고... 와... 좋다... 어... 게임인데 진짜 실제 돈 버는 느낌이야 고맙습니다 이거...